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에 상당한 이슈가 된 반포, 서울 서초구 반포의 레미안 원벨리가 우리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 일반적인 34평이 거의 60억의 거래가 됐다.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말이 60억이지 60억이라고 하면 사실 부자한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집안채가 이제 60억이 넘었다. 물론 부자들한테는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자본주의 사이니까 지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일부 이 아파트 그것도 서울,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풍수 구운 시대는 일단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다. 부동산은 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부동산이 지금 풍수 구운 시대에 들어와서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사실은 대출 같은 경우 올 초에 들어와서 장려를 하고 내수 경기 살린다 이런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풀었다가 갑자기 또 조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사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때부터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레미안 원벨리가 일단은 60억대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평소 큰 것도 많은데 그거는 물론 100억도 넘겠죠. 그런데 언론에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미안 원벨리가 반포 대장주로 꼽히고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 건 거래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또 한강변에 위치한 데다가 교통이나 교육 등을 모두 갖춘 최상급 입지로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이쪽에 들어가서 뭔가 한번 해서 자기가 만약에 분양을 받든지 뭐 하면 자기가 60억에 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70억, 80억에 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를 매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 반포의 원벨리를 지금 매수해서 사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평도 지금 36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25평이면 두 사람 내지 신혼부부 아이 있을 때 3명 정도 살 정도인데 이게 지금 30억, 40억 간다?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하게 뭔가 부풀려져서 뻥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60억, 70억이 들어간다. 여유가 있고 내가 수백억 대, 수천억 대 자산가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대출을 20억, 30억씩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들어간다? 이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24년부터 풍수 구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간은 엄청난 격변, 정치적이 됐던, 경제적이 됐던, 사회적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격변의 시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지금 미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이 빈 채가 무려 1억 채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과거에 그랬었고 지금 우리나라도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이게 결국은 부동산 침체가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무려 지금 2천조 가까이 되고요. 또 국가 전체적인 부채 규모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가 3천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가능한 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한 4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면 국민 전체가 거의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넘게 지금 빚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빚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빚이 많으신 분은 수억, 수십억도 지금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 지금 60억, 70억 된다. 그럼 자기 현찰로 사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30억, 40억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한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풍수 구운 시대는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기운의 흐름, 그리고 풍수, 6운, 7운, 8운, 9운 이렇게 해서 기운이 변하면서 왜 변하는지 그리고 그 기운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는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새롭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초과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 강남이 제가 풍수 구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재개발을 하겠죠. 몇 년 내로 할 건데 지금 현재도 제가 풍수를 압구정동 사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현재 거기는 평수가 커요. 50병, 60병, 70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올해 돌아서도 한 5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고요. 거기도 그리고 막 60억, 70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동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100억을 무조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풍수 구운 지역이니까 결국은 거기가 잘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압구정동이 사실 풍수 구운 지역으로 가장 기운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강남 지역에서는 가장 명당 지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근데 여기 서초, 반포는 조금 다릅니다. 압구정동보다는 기운 쪽으로 상당히 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물론 교통 입지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이런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기의 터의 기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압구정동보다 떨어지는데 벌써 34평이 60억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달 사이에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1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지금 정부에서 이쪽도 지금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 제외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갭 투자까지 지금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꼭지에 물리게 되겠죠. 모든 세상의 이치가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를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60억, 70억에 이것을 매수할 것이냐 일단 자기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도박 같고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에 이제 53평 이 정도는 지금 거의 매매가 65억, 70억 이렇게 지금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가 한 35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지금 보니까 관리비만 6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좀 평수가 큰 것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 한 70, 80에서 100 정도 나오겠죠. 방향은 지금 북서양으로 거실 기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양도 중요한데 북서양 그러니까 완전한 북향은 아니죠. 지금 풍수 구운 시대는 북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북서양이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것은 조금 나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53평짜리가 매매는 65억이고 전세는 32억 월세 보증금 10억에 월 800만원씩 내야 되네요. 자 보증금 10억에 월 800만원씩 여기서 월세 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글쎄요.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기온으로 봤을 때는 압구정동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떨어진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풍수 구운 시대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고 한강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구운 시대에 이렇게 강남 쪽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하지만 강남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 빨래 올해 하반기고 늦으면 내년 상반기 지나야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다른 나라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힘들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느냐 사실 수출이라든지 또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경기, 자동차 경기, 조선 경기 이런 거는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내수가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자가 불과 2, 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써야 될 소비 여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소비를 할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지금 빚 갚기도 정말 빠듯하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물가는 상승을 했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도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상가투자, 부동산에 자금을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자금 경색이 지금 심화됐습니다. 그런데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 지금 텅텅 비어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상가도 너무 많이 지금 공급을 해서 많이 지워놨고요. 지금 뭐 10평짜리, 11평짜리, 12평짜리를 10억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상가가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난리난 게 신두시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은 조금 덜하지만 경기 신도시 일대야 아주 비일비자합니다. 그런데다 지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누가 입주를 해서 거기다 월세를 내고 임차보증금을 내고 그래야 또 주인은 그걸 가지고 뭔가 쓰고 돌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임차인은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은 금투세 시행 이 부분으로 또 중국 시장이 지금 폭망하면서 중국과 연동이 돼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게 모두 다 지금 안 좋아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에 묶여 있고 마이너스가 20%, 30% 심지어 반값 이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요. 부동산이 안 좋으면 주식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에 지금 침체 신호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지금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침체로 간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지금 팔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동안 또 주식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너무나 많이 개미들이 당하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발을 빼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이러한 이유인데 당분간 살아나기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저 역시도 항상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야 이거 정말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 쉽게 경기가 살아나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 파론시대 같은 경우 2004년부터 2023년이었는데 그때는 부동산이 사실 폭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기운이 간계고 이 간계는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기운이고 이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폭동을 해서요. 파론시대 말 문재인 정부까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해서 폭동을 했다가 다시 2년 정도 지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다 약간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또 폭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약간 반등식이고 머지않아 부동산 큰 침체 엄청난 침체가 올 수 있어서 더군다나 구운 시대는 여기 밑에 있지만 문화산업이나 전기차 반도체, 인공진흥, 또 우주항공, 군사,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된다. 그리고 남북통일 시대가 개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북한이 붕괴하고 중국 경제도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